인천 연술 재검표 때 나왔습니다. 이 배추님 모양 투표지 이거 한번 이렇게 한쪽 귀퉁이가 종이가 좀 잘려나간 자 이게 한 장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. 다음에 이게 두 장 석 장 하나를 들었더니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마스크 벗으면 안에서 동작이 어우 이 부정상과 이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. 자유가.